안녕하세요 성종입니다. 생기초 스타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기는 영어가 잘하는 시간 생기초 스타터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영어 해석 잘하고 싶으시죠?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75%의 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75%인지 도대체 나머지 25%는 어디에 간 건지 그리고 정말 이 해석 공식대로 하면 정말 해석이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시죠? 제대로 기초를 잡아드립니다. 자 성종의 스테이션에서 기초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노화와 함께 반드시 베스트를 향해 가는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정말 중요한 거는 나중에 한다. 맛있는 거 나중에 먹는다. 즐거운 일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한다. 아니고요. 정말 좋은 거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자 해석 공식 75% 어떤 이야기인지. 첫 번째 들어가기 앞서서 복습은 생명이다. 그쵸? 복습 먼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동사가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동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익숙한 동사. have라는 동사가 있죠. 얘는 뭐뭇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go. 여러분 이거는 뭐뭇을 가다. 어디어디에 가다. no. 아니죠. 그냥 가다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렁이를 가지고 있는 요래 요래 요런 아이들을 요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런 동사들 타동사라고 하죠. 타동사가 뭐였더라? 이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필요할까요? 지렁이가 필요하겠죠. 즉 목적어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 목적어는 무럭무럭 자라서 요렇게 변합니다. 목적어. 그에 비해서 우리 자동사는요. 이 go라는 동사는 네모진 동사. 자동사. 즉 아무것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우리가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것처럼 vt다. v-i다. o다.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 우리는 지양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다다. 다다. 그러면 당연히 목적어 있어야죠. 자 이거는 따단 딴딴 네모진 동사 뭐가 필요하지가 않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요런 게 들어가면 요거 자체가 정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문장에서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떼버리시고요. 그 자리에 뭐 따라올 수 있을까요? 네. 전명구가 따라올 수 있죠. 전명구라는 거 자체는 전치사의 목적어. 즉 전치사의 명사를 합친 것으로 이건 여러분의 문장의 필수사항, 비필수사항. 예. 필수가 아닙니다.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없애버리셔도 상관이 없고요. 자 놔두셔도 상관이 없는 게 바로 이 영역입니다. 기억하세요. 없애셔도 상관없고 나타나도 상관없고 없애셔도 상관없고 나타나도 상관없는 것이 전명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인데 그 동사라는 건 자동사, 타동사로 나눈다 라는 이야기까지 여러분 함께 했었고요. 전명구라는 거 자체, 즉 전치사라는 거는 타동사랑 마찬가지로 반드시 목적어를 가져야만 한다. 그런데 그 전명구라는 건 필수가 아니라 비필수다 까지 여러분들과 명확하게 정리하고 갔죠. 그러면 오늘 제가 바로 여러분들 주제가 바로 뭐였었죠? 자 영어의 75% 해석 공식입니다. 75%를 잡아내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75%를 잡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뵌지 오늘 겨우 두 번째 날이거든요. 두 번째 날 만에 어떻게 해석을 시켜주겠다고 하는 건지 이런 거 궁금하시다면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지금의 우리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원어민이죠. 우리말 원어민.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는 원어민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잡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이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를 먼저 정확히 차이를 먼저 알아보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끝에 75% 해석 공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말의 특징입니다. 우리말의 특징은 말이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누군가는 좋아해 너를. you know. 아시죠 여러분들. 누군가는 좋아해 너를. 진짜 행복한 얘기죠. 자 그런데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를 좋아해 누군가는. 진짜 이것도 좋은 얘기잖아요. 왜? 똑같은 얘기니까요. 너를 좋아해 누군가는. 오케이. 알겠어. 이번에는요. 좋아해. 너를 말이야. 누군가는. 진짜 똑같은 얘기죠. 자 우리나라 말은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난리 났어요. 너를 너를 너를. 여기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누군가는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 밖의 여러분들 얘는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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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각자 위치가 다 다른데도 의미는 어때요?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우리말의 특징은 말이죠.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다 의미가 같아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겠지만 의미는 같잖아요. 누군가가 너를 좋아한대. 진짜 정말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말에 어순이 완전 뒤바뀌어도 그 의미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짐작이 가세요?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음... 떠난색? 요거 때문이야. 누군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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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오셨어요? 여러분들? 자 요번에는 다른 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어딨지? 자 너를, 너를, 너를. 요거 때문이었어요. 한번만 더 해볼까요? 요번에는요. 자 해, 해, 해. 이것 때문이었어요. 즉 우리나라 말은 조사, 조사. 손 우리말로 토신말. 토신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가 어디로 이동해도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동사인지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우리나라 말은 토신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영어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이니까 여러분 영어로 someone, right? 맞아요. someone. 자, 그 다음에 좋아해, like. 자, 너를, you. someone likes you. 이렇게 문장이 들어갔죠. 그러면 여러분, 누군가는, 좋아해, 너를. 오, 똑같아, 똑같아, 똑같아.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는 똑같아요. 따단! 똑같다는 거죠? 얘네 전체는 다 하나의 의미인데 그 하나의 의미랑 얘랑 똑같다는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너를 you, 좋아해 like, 누군가는 someone, you like someone, you like someone, 이건 뭘까요? 너는 누군가를 좋아해. 너는 누군가를 좋아해. 이건 누군가가 널 좋아해준다는 뜻이 아니니까 같지 않아요.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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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순서를 바꾸니까 영어는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좋아해 너를 누군가는, 좋아해 뭐죠? like, 너를 you, 그리고 누군가는 someone, 이건 해석 어떻게 될까요? like you someone, 중간에 콤마가 있죠? like you, 너 같은 누군가는, like you someone, 너 같은 누군가는, 역시나 이거 전체와 같지가 않아지죠. 자,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뒤바뀌도 즉, 위치가 바뀌면서 해석값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어와 우리말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영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자리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즉, 지금 자리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각각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말과 영어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말은 조사, 즉, 토신말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영어는 뭐? 자릿값. 자, 제가 자릿값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릿값이라는 말 자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말의 특징인 토신말, 영어의 특징인 자릿값. 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말의 장점에 특장점을 딱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영어는 사부작 내 걸로 만드는 단계를 단계에 단계에 겪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시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 위치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딱 이 가운데. 우리말과 영어의 중간에 위치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은 토신말에 집중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어의 자릿값에 위치해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니까 당연히 영어죠!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 자, 우리 바닥에 5천원짜리랑 만원짜리 떨어져 있으면 여러분, 뭐 주실 거예요? 만원짜리? 아니죠. 둘 다. 자, 우리는 둘 다 줄 수 있단 말이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말의 특징을 살려서 영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면 우린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우리말의 특징인 토신말, 즉 조사값과 그것을 적용하는 영어의 자릿값 그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쉽고 빠르고 정확한 해석 공식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말의 특징인 토신말 그리고 영어의 특징인 자릿값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을 보실게요. 지금 제가 단어 카드 세 장을 준비했어요. 단어 카드예요. 자, 단어 카드로 백팀이라는 단어가 준비되어 있는데 백팀이라는 단어는 이거는 희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복수니까 희생자들 이렇게 해볼게요. 자, 킬은 여러분 뭘까요? 킬은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는데 킬은 자, 우리가 보통 문장을 만들면 I kill you. 맞아요. I kill you. 내가 너 죽인다. 뭐 이런 거 할 때 그러면 이 킬은 뭘까요? 타동사. 뭐뭐을 죽이다니까. 그쵸? 뭐뭐을 죽이다. 타동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서스펙트는 여러분 용의자예요. 근데 용의자에다가 S가 붙었으니까 용의자 들. 오케이. 이렇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단어 카드를요. 제가 이제 배치를 해볼 거예요. 이 단어 카드에 있는 단어들을 우선 먼저 그대로 내려볼게요. The victims kill suspect. 이렇게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기는 이 서스펙트를 앞으로 쭉 빅틴을 뒤로 쫙 쫙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단어들을 다 배열을 끝냈어요. 이게 우리말이라면 순서가 어떻게 뒤박혀도 의미가 같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은 의미가 달라요. 왜?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자, 여기 있는 빅틴은 희생자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빅틴은 희생자를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영어는 고유의 자리에 대한 갑이 있습니다. 그 자리갑을 바로 비주얼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he victims kill suspect. 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문장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victims 희생자는 죽였다. 용의자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누가 먼저 나와 있어요? 앞에 주어 서스펙트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용의자는 죽였다. 희생자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 해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으로 알고 계시다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계신 보석 같은 포텐들을 꺼내서 연마에서 반짝이게 해드릴게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잘하셨을까? 그건 바로 이겁니다. 영어에서는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나오는 이 단어에 읊는 이가를 붙여줍니다. 읊는 이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읊는 이가에 해당되는 다음 단어가 자, 다라는 동사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가 을률 여기 같은 경우는 목적어이기 때문에 을률이 갑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자, 희생자는 죽였다. 용의자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희생자는 용의자를 죽였다. 그럼 밑에 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은 원리 적용해 보실까요? 차분히 자, 서스펙트 용의자죠? 그러면 용의자는 자, 은 는 이 가 함께 하실 거죠? 용의자는 kill 뭐했다? 죽였다. victim 뭐를? 희생자 을 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서스펙트 용의자는 죽였다. 희생자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위에 거는 용의자 희생자는 죽였다. 용의자를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즉,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머, 사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희생자 정확히는 틀 희생자들이 죽였다. 용의자를 이상하지 않아요? 희생자는 이미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용의자를 죽이나요? 혹시 뭐 복수국? 리벤지? 아니면 좀비? 좀비가 돼가지고 막 사람들을 다시 죽이고 이러는 건가요? 네, 장르가 부산행이네요. 좀비물입니다. 지금 내용은 희생자가 복수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밑에 거는 용의자들이 죽였다. 희생자들을 일반 범죄물 CSI네요. 여러분들 범죄물이에요. 범죄물 내용이 다르죠?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는 순간 아, 그러네. 맞네, 맞네, 맞네. 이게 맥틈이 먼저 나오면 희생자가 죽였다니까 어색하니까 뭐 이건 복수국이겠구나 라고 본인이 어, 바로 해석에만 따로 눈이 가는 게 아니라 내용까지도 어, 이상하다. 너무 감각 있으신 거예요. 너무 감각 있으신 거예요. 자, 후반 가서 찬찬히 말씀드리겠지만 영어의 반은 국어입니다. 자, 그거에서 여러분들은 탁월하신 거예요. 맞아, 희생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이상하다 라고 느끼시는 순간 감각적이세요. 자, 이 두 가지는 자리를 바꿔서 그 자리에 맞는 해석값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내용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독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어적인 분석력이라고 합니다. 헉!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갈 거죠. 약속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기초를 베이스를 만들어 드리는 그런 강의 아닙니다. 여기서 베이스부터 베스트 우리는 목적석이 정확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나열하는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결국 우리 다 독해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해석 다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욕망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주어는 말이죠. 여러분 자, 주어에는 은느니가를 붙여줘서 첫 번째 명사의 자릿감입니다. 동사에는 다 다를 붙여주는 셈이고요. 목적어에는 을률 을률 을률을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의 조사를 이용하면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틀어져도 해석이 다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말은 사랑해 너를 내가 내가 사랑해 너를 너를 사랑해 내가 상관없잖아요. 순서가 밖에도 상관없죠. 그걸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말의 조사만 제대로 붙여준다면 이 정도 순서 뒤바꾼 건 우리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요. 희생자들은 죽였다. 용의자를 콜! 복수구 용의자는 죽였다. 희생자를 일반 범죄소삼을 이 정도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조사값 그걸 붙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말의 톳신 말의 장점과 영어의 자리값의 특징을 정확하게 호환한 방식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는 75%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25%는 어디 가느냐 최근, 최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한 번 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주어 자리에 키를 넣는 거예요. 키를 넣어요. 어, 그리고 이 동사 자리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다가 The victim을 넣는다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The suspect을 넣는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Kill the victim suspect? 이게 뭐예요, 선생님? 아니, 지금 Kill의 문장에 맨 앞에 나오면 어떻게 해? 그 주어 자리인데 아니, 주어 자리 뒤에 동사 자리에 이것도 명사를 넣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이렇게 느끼셨다면 제가 주어 자리에 키를 넣는 것이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다면 껄끄럽게 느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품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신 겁니다. 자, 영어에서 품사라는 개념은 영어의 단어의 성격인데요. 그 성격은 크게 여덟 가지로 나누게 되고 그 여덟 가지가 아무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아무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아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품사 여덟 가지가 있고 그 여덟 가지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선 먼저 품사는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그 여덟 가지는 저희 비주얼지에서는 열두시 방향부터 시작합니다. 열두시! 자, 열두시니까 이 가운데입니다. 명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두시 방향에 우선 가장 모든 것의 만물의 근원인 명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명사 그 명사는 꾸며주는 대상의 형용사가 바로 앞에 있고요. 그러한 명사를 대신해서 받아준다 라고 해서 대명사가 바로 뒤로 들어갑니다. 대명사는 반드시 명사 뒤로 와야 되고요. 이런 명사나 대명사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전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갖는 동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사는 뒤에서 수식해 주는 부사라는 게 바로 뒤로 따라 들어오고요. 와우! 거의 다 됐어요. 와우! 우스! 알라! 브라보! 라는 말들이 여기 감탄사로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 여기 한 칸만 채우면 끝이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바로 뭐가 될까요? 네! 한 칸을 채워서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고 해서 연결해 주는 접속사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지금 국제기호인 이니셜을 사용했는데요. 우리말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N에 해당되는 명사 그리고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형용사와 명사 같은 것들을 나중에 한 번에 한 단어로 잡아주면 대명사가 되겠고요. 그럼 대명사나 명사를 목적으로 가는 전치사 또한 이런 명사나 대명사를 주어로 가는 동사 동사를 뒤에서 열심히 꾸며주는 부사 그리고 이렇게 문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감탄사 하나만 이어주면 전체적으로 연결됩니다. 접속사까지 해서 총 여덟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이런 여덟 가지 품사는 단어의 특성값이고요. 이런 여덟 가지 품사는 네 가지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어! 잠깐만! 선생님! 저는 여덟 가지 품사 아직 잘 모르는데요. 여러분 여덟 가지 품사가 영어의 주제예요. 그래서 왜 과하나를 보면 과하나가 형용사 과하나가 분사 과하나가 동사인 것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깊게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는 아! 여덟 가지가 있다. 그런 여덟 가지의 대표적인 단어들 하나씩 한 번 넣어볼까요? 뭐 여러분 명사니까 이름 붙일 수 있는 거 F 뭐 정해 이런 거 다 명사죠. 그죠? 자! 대명사로 한다면 F를 받아주는 거니까 그거 정해를 받아주니까 쉬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꾸며주는 효용사 사과는 상한데 레드 붉은 사과가 되는 거죠. 문제 될 거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레드가 되는 거고 그런 사과 이런 사과를 바라보는 사과를 향해 애시나 투 같은 것들이 바로 전지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거 동사 예를 들어서 뭐 뭐 이즈라는 동사도 있을 수 있겠고 플레이 같은 동사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런 동사 가능하겠죠. 자! 부사라는 것 자체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very 이 동사의 상태를 꾸며주는 거 very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사의 해당이 되겠죠. very only 이런 애들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격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감탄사 와우 이런 거 접속사 여러분 대표적인 거 and 이런 게 바로 8품사입니다. 이런 8가지 품사는 자릿값 방금 말씀드렸죠? 자릿값 그 자릿값에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배정이 되는 그 과정을 보소 대박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8가지 중에서 위에 있는 4가지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밑에 있는 4가지는 부름을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는 4가지는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밑에 있는 4가지는 왜 부름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우선 배정을 하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8가지 품사가 4가지 자릿값에 들어갑니다. 자! 4가지 자릿값이라는 건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주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 동사 제가 동사는 왜 두 가지 색깔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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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두 가지 색깔로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동사는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나눕니다. 타동사 같은 경우엔 반드시 뭘 갖는다고 했죠? 그쵸? 지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목적어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영어의 전체 요소는 네 가지거든요. 근데 그 네 가지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것까지는 완성이 돼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이 네 번째 것이 우리나라 말에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영어 해석법이 75%의 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우리말과 영어에서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75% 실용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 미안해요. 이 25%는 우리말 자체에 없습니다. 인간이 꼬리가 없는데 그 꼬리에 대해서 인간의 몸에 비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우리 몸에 꼬리 달렸나요? 안 달렸잖아요. 그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없는 것 우리말의 우리 몸의 꼬리와 같은 것이 우리말의 이것 보호입니다. 그래서 보호는 우리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문장 안에 나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까지도 짚어드릴 겁니다. 자 이 75%만 아시면 영어의 해석에 즉 75% 즉 전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실까요? 그 밖에 수식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수식어라는 건 어차피 선택상이니까 전체 필수 요소 네 가지 첫 번째 주어 자 두 번째 서술어 목적어 그리고 보어 지금 결국 다 모를구나 여러분들 어 어 어 어 그리고 선택상 수식어까지 실제로 영어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게 이 네 가지가 자유소에 해당됩니다. 자유 1, 2, 3, 4 그중에서 저희는 몇 퍼센트 75%에 해당되는 주 목 보 주 서술어 목적어까지 잡아드립니다.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주어는 여러분들 읊는 이가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수로는요 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목적어는요 을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영어는 을 일도 되지만 에게도 있습니다. 에게 그리고 보호원은 여러분 미안해요 보호원은 우리나라 말에는 없어서 점점점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건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수식어는 선택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자리는 고정값이에요. 이 네 가지 자리는 고정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자리 거기에 여덟 가지 폼사가 들어갑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들어가느냐 자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이 네 가지 위에 있는 이 네 가지 위주로 여러분들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네 가지에서 우선 먼저 여기 명사와 명사와 대명사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냥 n이라고 표시를 해요. 명사 대명사 여기도 n이 있고 여기도 n이 있어서 크게 n이라고 표시하는데 이 n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보어 자리에도 n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도 n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효용사 있지요. 이 효용사가 바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여기에 들어갑니다. 여기 여기에 즉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도 썼고 이것도 썼고 이것도 썼으니까 나머지 동사만 들어가면 되는데 동사는 어디에? 당연히 여기 밖에 안 들어가죠. 즉 문장의 네 가지 요소는 필수적으로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자리값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나머지들은 선택사항이니까 원하시면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전치사 전치사는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전면구 같은 것들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전면구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 전면구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효용사 있잖아요. 여기 효용사는 지금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보호만 지금 한 칸에 두 개가 들어가 있죠. 명사 또는 효용사가 들어갔는데 이 효용사가 보호로도 활동을 하지만 여기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수식어 자리에도 보호가 들어가요. 수식어 자리에도 효용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수식어 자리에도 효용사가 들어가서 전면구도 들어가고 효용사도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에 부사도 들어가요. 여기 부사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택이에요. 수식어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주된 요소 네 가지 요소에 누가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는데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갑니다.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효용사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식어는 옵션 이 네 가지를 먼저 먼저 여러분 걸로 완전히 가져가 주세요. 자 먼저 외우실 시간 5초만 드릴게요. 자 외우시는 시간 5초 외우셨어요? 자 지금 지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지금 나중에는 없습니다. 왜? 이걸 근간으로 살을 붙여 나갈 거니까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 동사 자리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그리고 보호 자리에는 명사 또는 효용사 라잇? 괜찮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표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가지 품사가 자 네 가지 자릿값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명사 계열 얘가 어디에 들어간다? 뚠 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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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죠. 즉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가 제일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는 어디에 들어가면 될까? 동사는 뚠 바로 서술어 자리 즉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안 들어가서 서술어라 부르셔도 괜찮고요. 동사라고 불러도 상관없으세요. 자 서술어라고 해서 어 어 어 어 라임을 이렇게 맞춰주셔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밖에 안 들어가니까 똥사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형용사라는 거는 사실은 활동을 두 개로 띄죠. 자 주요소에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지만 수식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쭌 이렇게 양쪽으로 퍼져서 들어가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여기는 부사도 수식어에 둔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인포그라피를 보고 계신데요. 텍스트로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할게요. 보시겠습니다. 주어는 명사와 대명사로 이루어져 있고요. 목적어도 명사 대명사 수식어도 여러분들 자 뭐에 해당이 될까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전명어도 되고 서술어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보어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텍스트로 정리한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여덟 가지 품사가 네 가지 자릿값에 들어가는 거죠. 여덟 가지 품사가 네 가지 자릿값에 자 배치가 되고 그 배치된 이 네 가지 자릿값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호가 배열되는 방식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배열되는 방식이 바로 이거이죠.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완전 자동사 불안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왜 나온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네 가지 요소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가 배열이 되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우선 먼저 모든 문장에는 은는 이가를 붙여줄 수 있는 누가 올까요? 주어가 오죠. 주어가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사가 오는데 우리가 목적어 없이 쓰는 동사는 자동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사라고 불러야 될 자리에 완전 자동사? 넌 뭐니? 얘가 완전 자동사라고 불려지게 된 배경이 있어 여러분. 원래 완전 자동사가 아니라 그냥 자동사였거든요. 그런데 자동사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요만큼이 파이게 된 거예요. 요만큼이 부서져버려서 불안한 형태가 돼버리니까 얘는 하나는 완전 자동사라고 부른 거고 야 너 불안전하다 불안전 자동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자동사는 크게 자 불안전 자동사와 완전 자동사로 자동사 계열이 두 가지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원래는 자동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도 크게 두 가지라고 거듭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원래는 자동사밖에 없었는데 조금 지내다 보니까 부스러져가지고 완전 자동사와 불안전 자동사로 호칭을 바꾸게 된 거죠. 그런 불안전 자동사는 이렇게 놔두면 불안해서 안 되거든요. 쓰러지지 않게 탁 받쳐주는 게 있죠. 또는 이게 바로 보호입니다. 우리말에는 없는 그것 보호이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여러분 타동사 타동사는 반드시 우리가 목적어를 갖잖아요. 그러면 타동사 목적어 아 그런데 아 그런데 이번 타동사는 왜 또 완전이란 말을 붙여요. 타동사도 원래는 타동사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 완전 타동사라고 불려서 목적어 하나를 갖는데 얘 봐라 얘 봐라 목적어가 두 개다 목적어를 두 개를 갖는다 라고 해서 수여동사라는 타동사 계열이 하나가 분화가 된 거고요. 이번에는 동사라고 해서 목적어 딱 왔는데 아우 얘 부실한 것 봐. 어머 얘 부실해서 요만큼 요만큼 비는 것 봐. 요 비는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보호가 딱 나타나줘야 되고 이런 동사들을 우리는 불완전 타동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수여동사 이런 멘트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시선을 살짝만 바꾸시게 되면 실제 자동사와 타동사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 자동사가 다시 두 가지 완전자동사 불완전자동사 타동사가 다시 세 가지 어떤 경우 완전 타동사 수여동사 불완전 타동사로 이렇게 파생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장은 조금 더 다양하고 그리고 의사표현이 화자 입장에서 정확하게 되도록 변화가 된 겁니다. 즉 내가 왜 웬낱 완전자동사 이러고 왜 배워야 돼? 왜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품사를 알고 요소를 알면 그것에 따른 방식이 다섯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팔붐사 사효소 오형식 그게 바로 요렇게 나오게 된 거죠.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 있는 이런 멘트들 아 수여동사 수여동사가 뭐였더라 이런 생각 다시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전술이 못됩니다. 불완전 타동사가 아 뭐였더라 이걸 다시 생각한다면 그건 실전에서 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서 더듬거리고 절다면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의 기량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텍스트를 버리겠습니다. 그 텍스트 없이 실제로 이게 영어의 문장에서 자릿값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것만 딱 해주시면 돼요. 자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에는 여러분들 명사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저 좀 색깔 센 거 쓸게요. 명사 계열 그리고 동사 계열에는 당연히 동사 들어가겠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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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보호 자리에는 뭐 들어온다고요? 네 명사 또는 효용사 이것만 두 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게 바로 보호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다가는 뭘 붙여주시면 될까요? 자 여기는 명사 여기는 명사 여기는 명사 여기는 명사 여기는 명사 또는 효용사 대박 명사가 너무 많이 모있나 그럼 문장에서 갑은 명사구나 넙 여러분 문장에서 갑이 명사일 것 같아요. 시작도 명사고 끝도 거의 다 명사로 끝나니까 어 어 명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가는 문장 명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넙 왜? 이런 명사의 혼란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죠? 바로 이거죠. 동사죠. 동사를 잡는 자 영어를 잡는다. 왜 그리 말씀을 드렸을까요? 동사가 답입니다. 동사 앞뒤로 많은 명사들과 이것저것들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딱 동사만 잡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이 펼쳐진다는 거죠. 오케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갑이 아니라 그 혼란 속에서 누가 중심을 잡고 있는지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게 바로 동사입니다. 오케이? 자, 그 동사를 중심으로 문장은 재편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를 딱 쳐주면 그게 바로 문장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읽고 해석해야 하죠. 그래서 이때 75% 순도의 영어 해석법이 나타납니다. 그건 여러분이 우리말에 있어서 원어민이기 때문에 못하실 수 없고 틀릴 수 없고 헷갈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는 것이 바로 비주얼 앵글릿이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영어입니다. 주어 자리에는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볼게요. 은는이가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동사에는요. 다 다 다 다 여러분 이것도 다 그런데 줄을 붙여주면 조금 편해요. 줄을 붙여주면 조금 편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다 입니다. 보어는요. 해석이 미안해요. 25%가 바로 예입니다. 점점점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요. 그 점점점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알려드릴게요. 목적어 자리는 을을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목적어에는 에게 좀 특이하죠. 첫 번째 거에는 에게 그리고 뒤에는 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슨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런 말씀 모르셔도 돼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런 거 너무 헷갈렸는데 괜찮아요. 제대로 잡아드릴게요. 에게 을을 이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진짜 괜찮은지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문이 있습니다. show me the money show me the money 자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어떤 프로그램 이름이죠. 그런데 그 show me the money 라는 표현에서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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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그냥 힙합 뭐 이렇게 경연 프로그램 컨테스트 아니야? 어 여러분 그 맞아요. 그런데 왜 제목이 그렇게 들어갔는지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show me the money 자 show 라는 동사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요 동사예요. 요 동사 우리가 편의상 이런 거를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세 번째 동사 네 번째 동사 다섯 번째 동사 네 번째 동사라고 합시다. 네 번째 동사는요. 지금 show 라고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명사 두 개를 연이어서 갖습니다. 명사 두 개 어? 진짜네? 명사 명사 연이어서 두 개 가지면 몇 번째 형식? 네 번째 형식으로요. 첫 번째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를 갖습니다. 그리고 끝에다가는 각각 뭘 붙여주기로 했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여기다가는 다 그런데 주를 붙여주시면 편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주다 에게 을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show 보여 주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던을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show 보여주다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을? 돈을 이렇게 해주면 show me the money 나에게 돈 좀 보여줘. 주어가 따로 없죠? 선생님 주어는 어디 갔습니까? 예 주어는 명령문이라서 쓰지 않았습니다. 명령문 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주어가 따로 없죠? 걱정마 행복해야 돼 이런 것처럼 주어가 따로 없는 걸 명령문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는요 너 라는 말이 빠져있고 show 보여줘 me 나에게 the money show me the money 라는 문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show me the money 라는 문장이 사형식 수요 동사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사형식 수요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네 번째 문형으로 이렇게 주다 보여주다 나에게 돈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한 숟가락 더 얹인다면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들 나한테 돈 좀 보여주라 나도 돈 좀 한번 벌어보자 돈 좀 벌자고 이런 표현 정도이고요. 자 그 경연 컨테스트 프로그램이 그 TV 프로그램에서 경연하는 래퍼들이 스스로가 어떤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고 그것을 공연비로 매기는 그 과정 때문에 show me the money 라는 의미의 제목이 중의적으로 붙게 된 거죠. 자 프로그램은 관심 없으세요? 네 프로그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show me the money 가 이 네 번째 형식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선 show라는 것이 문장에서 뭐다? 동사라는 것 me라는 것이 명사라는 것 the money가 명사라는 걸 알아서 그 자릿값에 명사 두 개가 연이어진 게 바로 뭐야?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뭐요? show me the money 이렇게 됐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즉 품사를 알아야 문장에서 몇 번째 형식인 걸 알고 거기에 어울리는 조사값을 이쁘게 이쁘게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해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해석의 원리를 이용하신다면 우리말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당신이 해석을 못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문장에서 이 네 번째 형식입니다. 다섯 번째 형식은요? 다를 붙여줍니다. 어떻게요? 그리고 를 그리고 여기는 점점점 이 점점점 이 석연치 않은 아이들까지 싹 다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75%가 저절로 되는 해석이라면 25%를 만들어서 정성 들여서 100% 순도 해석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이 끊어지는 단위 이 끊어지는 단위의 조사 읊는 이가를 붙여주십시오. 다 다 을 를 다 에게 을 를 다 을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에서 반드시 읽고 그리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OMR 카드에 마킹하는 여러분의 손에 힘이 빡 들어갈 수 있게 베이스부터 베스트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베이스만 잡지 않습니다. 입시라는 그 순간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자 문장에서 여덟 가지 품사를 배우는 이유 네 가지 요소를 정리하는 이유 다섯 가지 형식까지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자 시첸말로 품사다 요소다 형식이다 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내가 이걸 꼭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어요. 현명하십니다. 왜 해야 될까요? 모르면서 모르면서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르면서 화면을 본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여덟 가지 품사가 자 네 가지 자릿값의 배정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것들을 나열한 방식이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팔 품사 사 요소 오형식을 항상 먼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기존에 토익 또는 수능을 공부하셨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품사 요소 형식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시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공시에서는 이것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잘 다루느냐가 곧 점수로 합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너무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왜 배우는지 확인하셨고 그리고 중요한 순서로 동사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품사의 필요성을 늑각인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 형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바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것만큼을 바로 배우고 익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함께 했었던 그 문장들 그대로입니다. 해당되는 동사가 자동산가요? 타동산가요?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얘가 품사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문장의 품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픽 이라는 뭐가 있을까요? 픽 미 업 픽 미 픽 미 업 그렇죠? 나를 뽑다? 그러면 이 나가 뭐가 될까요? 명사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픽이 뭐가 될까요? 동사가 되겠죠. 그런데 명사를 가졌으니까 이거는 무슨 동사? 자동사? 타동사? 그렇죠.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픽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미 그리고 업 업은 부사입니다. 그래서 픽 미 업 이라는 명령문 픽 미 픽 미 픽 미 업 그게 된 거죠. 자 이게 몇 형식인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는 오늘은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품사 동사 명사 부사를 잡아내는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오케이? 자 이어지는 파트는요 자 여기 I 이게 뭘까요? 품사가 품사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명사이고요 Remember 동사입니다. 이유는 여러분들 역시나 뭐가 될까요? 명사죠. 그러면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고 뒤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을 하면 얘는 타동사겠죠. 거기까지만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They come from England They 자 앞에 나와있는 명사 그런데 대신해주는 명사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come 이라는 동사 뒤에는 From England 라는 아이쿠 전치사 그리고 명사가 왔네요. 일명 전명구죠. 전명구가 왔으니 얘는 당연히 동사인데요. 동사 중에서도 자동사인 것까지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 자동사 전치사 명사 여기까지고요. 자 밑에 Let me introduce myself 난 내 소개를 좀 하려고 해 라는 문장이죠. 자 미라는 명사가 왔는데요. 이런 대명사를 불렀다 Let's 동사입니다. 동사 중에서도 뒤에 목적을 가져왔으니까 타동사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introduce 라는 말 자체는 동사지요. 네 동사이고요. 뒤에 대명사인데요. 이게 뒤에 가서 뭐 준동사 뭐 원형보정사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지금 중요하지 않고요. 아 얘는 동사구나. 자 동사인데 어떻게 한 문장 안에 동사가 두 개나 들어가지? 이런 거 차근차근 다 짚어드릴 겁니다. 자 이게 품사상 동사고 목적어 있으니까 타동사다 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장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Tell me Tell me 나를 사랑한다고 그 문장이네요. 다 노래네요. Pick me up Pick me pick me pick me up Remember me Remember you 그 다음에 You tell me that you love me. 아 Wonder girls 이 문장까지 해당 문장에서도 여러분 얘가 대명사고요. 테리 동사입니다. 그런데 명사를 가졌으니까 이는 타동사이고요. 와 이게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You가 대명사 Love가 동사 Me가 명사 이렇게 해서 문장에서는 우선 먼저 품사를 파악해야지만 문장의 형식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에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이 품사이고 그 품사는 일정한 자릿값의 배정을 받습니다. 그 배정된 문장에서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다섯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8품사 4요소 5형식 독해 원하시죠? 문제 맞추고 싶으시죠? 읽으셔야 합니다. 읽기 위한 해석 공식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를 간극을 이용하시면 모두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품사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품사부터 시작되는 75% 해석 전공법을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기점으로 저는 이 작은 스노볼 이펙트부터 굴려 굴려 굴려서 큰 눈덩이 눈사태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눈사태 이전에 복습 복습은 생명이다. 첫 번째 우리말은 조사 그리고 영어는 자릿값이 가장 중요하다. 잊지 마시고요. 자 팔품사가 네 가지 자릿값의 배정이 됩니다. 그 팔품사의 배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자릿값이라는 것은 우리말의 해석에 어울리는 토신말 즉 조사를 갖는데요. 즉 주어에는 은누이가 그죠? 동사에는 다 목적어는 은를 그리고 보어는 그래서 이 보어 빼고 75%는 오늘 이 이 시간에 딱 저와 함께하는 오늘 다소 길었지만 2강까지만 함께하셔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100을 채워가고 75% 이렇게 잡아냈다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읽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앞서간 기수들처럼 합격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길은 세 번째 강의에서도 정성 들여서 준비해서 생기처 스타트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정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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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